1분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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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은지 얘는 정라니입니다 정라니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딸 라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앞에서 특별한 asmr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바로바로 간식 asmr입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왜 그러냐면 오늘의 주제가 간식이기 때문에 이제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한번 간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비누 비누 비누가 너무 색을 씌워서 못쓰겠네요 안 돼 안 돼 너무 예뻐서 못해 딴 걸로 딴 걸로 더러운 걸로 더러운 걸로 달래요 더러운 걸로 달래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쓰고 부러뜨리지마 부러뜨리지마 그렇게요 자 됐어 비비비비 해주세요 밀가루 밀가루 음 좋네 집에서도 실제로 같이 씻어 어 튀겼어 저희 앞에 추억의 간식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꾀돌이 요 알들이 꾀돌이 밧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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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비장의 무기입니다. 먹는 테이프 아폴로 그 다음에 쫀득이 라니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? 그쵸? 이게 도대체 뭘까? 이건 바로 먹는 테이프예요. 이걸 진짜 한번 먹어보자. 어때? 엄마, 먹어봐. 잘 써. 끊어지지 않고 먹는 맛이 있어. 잘 잘라지고 졌다. 엄마 어렸을 때는 이런 테이프를 먹었어요. 먹는 테이프. 이게 도대체 뭐가 맛있다고 볼 때 먹어. 근데 은근히 계속 계속 먹게 되죠? 말을 잃었어요? 두 번째 거는 엄마가 골라봐도 될까요? 일단 밭두렁, 논두렁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요? 호랑이 되게 맛있다. 맛있어? 근데 이제 먹다 발견했는데 라니, 이거봐.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요. 나는 못했어. 아니야. 밭두렁이랑 라니, 이 사이즈랑 똑같아. 귀여워. 엄청. 자, 이번엔 라니가 선택할 순서예요. 아, 동시에. 동시에. 뭔가. 손이 가요, 손이. 라니가 세 번째 간식. 체크해주세요. 이번엔 이거랑만 해보겠지, 언니, 쌍. 근데 나 이거 아는데 어떡해. 라니, 요거는 알아요. 라니도. 요즘에도 이렇게 학교 앞에 이런 쇼파에 가면은 팔아요. 그건 어떻게 먹는 거죠? 그냥 쏙 빨아먹은 건데, 내가 딱 깨무는 채로 쏙 빨아먹는 데가? 음, 네. 맞아요. 이거는, 엄마 기억엔 끝에를 이렇게 좀 먹어주고, 살짝 문질러줘요. 이렇게 살짝 문질러줘가지고. 쏙 빨 수 있게. 나오는 거 맞아요? 응. 간식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. 저희 소리가 들려드려.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심취했어. 지금 심취했어. 응, 맞어. 이거 우유야. 난 맥주를 해야지. 요즘 나 어렸을 때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. 아포로까지 먹어봤고요. 다음은, 요거 꾀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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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나요? 맛있어 보여. 말 좀 하고 먹어요. 맛있어요? 응. 이게 약간, 풀로 치는 소리가 있는데. 다가온다. 다가온다. 액체를 좀 마시세요. 자. 한잔하시죠. 머리카락을 먹게야 돼지. 응 엄마 저 해봐요 이거 약간 이렇게 잡아 이거를 못 잡게 해가지고 이걸 딱 뜯은 다음에 이거를 입으로 이렇게 쓰는 내 손 이렇게 딱 뜯은거야 어 그럼 돼 알았어 제가 이거 도와줄게 이거를 안개 물어봐야지 나 지금 너무 창피해 그래 알았어 테이크 형 아 잠깐만 소문하러 해야지 테이크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왜 입을 팍 줘서 뜯어 어 입을 팍 줘서 뜯어 이렇게 이쁘다 안먹어 ம 이거 안먹어 너무 좋아 마지막 바로바로 전두기 아아아 찢어오고 가야돼 으응 으음 이 방송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네네네 귀여워 니가 더 귀여워 맛있어요? 아니 어떤게 제일 맛있어요? 1번이 뭐예요? 1번 1번 3번 4번 이게 바로 이것들이고 이게 이것들이에요 궤돌이의 소리입니다 밧두롬 춤추는 소리 한 번 들려주세요 정신없어 이렇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안되겠네 이리와 이리와 나가지마 다들 나가지 이제 맞춰도 될까요? 네 이렇게 추억의 간식이었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 라니에 더 가까운 시대에 유행하는 요즘의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식용색종이 그 다음에 머릿쿠키 그 다음에 지구젤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엄마는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때는 테이프로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색종이로 식용색종이 먹어볼까요? 이거 먼저 그러면 색종이를 먹는다고? 맛있냐? 맛있냐? 맛좋아요 혹시 아주 얇은 뻥튀기 같은 느낌도 나고 딸기향이 나 맛있어요 진짜 그 뻥튀기 우리집도 조용했으면 좋겠어 소울이 없을땐 엄청 조용했을땐 너무 맛있었지? 싱그러웠거든 소울이 없을땐 다음 라니가 고른거 한번 먹어보자 아니야 액체 맛 소울이 없을땐 다음 이거요? 예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랑 클레인해 동그랗게 그건 니가 꼭 먹어 알았지 클레인 클레이 아니야 클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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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슈가 잘라먹어 슈가 슈가 레이블를 아우 스크레인 ст 란히야 자랑전에 먹으면 안되겠다 맛있죠? 먹어봐 집에 가면 왼쪽은 잘할것같아요 종주별로 다 먹어봤어요 제일 맘에 들었던거 뭐에요? 오랜쿠키 란이랑 같이 추억의 간식들과 요즘의 간식들의 소리 간식은 먹는건데 먹는것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집에다가 이걸 좀 설치해줘야될거같애 조용하게 잘라야될거같애 이렇게 란히와 함께 간식 ASMR 들어봤습니다 안녕 안녕 란히도 인사요 바이바이 인사요 안녕